오 민호야 왔나? 오오 우리 민윤 왔어? 왜 이래 많이 컸어? 솜준 인사해 잤어? 아우 잤나보네 규민이 왔어 규민이 왔어 규민이 왜 이래 많이 컸노 아 무사히 키가 훌쩍 컸네 오 민재야 우리 숙소나는데 인사해줘야지 아 카메라 보고도 꺼내도 전화 받았구노 전화 받았구노 범수야 범수 왜 안왔어 아니 이제 밥 준비하고 있었어 그 내일 아침으로 먹고 와 규민아 키 왜 이래 많이 컸노 나 5학년인데 아니 키가 왜 이래 많이 컸냐고 키가 더 많이 컸는데 응 삼촌이 키가 왜 이렇게 컸노 삼촌이 뭐 이렇게 컸노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 삼촌 삼촌이 더 큰 데네 이거 나도 나도 해볼래 삼촌은 75밖에 안돼 규민이 높으래요 규민이 이제 따라오겠다 이제 WAY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eems god 서빙하고자 알았죠? 오! 조심조심조심 자 민재야 서빙해라 버터 파트 우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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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불판 안 대기게 조심하고 우위로 짠 짠 워샤 나 원샷을 지켰어 규민아 그거라도 원샷 해봐 민호야 나 원샷 할게 한 번에 완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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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얼마 전에 니랑 함께 했던 영상이 지금 떡상 중이라가지고 기분이 좋다 민호야 내가 떡상 할 거나 했잖아 민호야 지기네 진짜 그것 때문에 구독자도 한 20명 늘었다 진짜 지기네 한 번 더 하러 갈까 민호야 신호수 말고 다른 거 뭐 없나 우리 반장님도 하는 거 삽질 아 삽질? 아 지기네 우와 맛있게 먹네 다 흘렸다 다 흘렸다 다시 다시 다 흘렸다 뭐 씹지도 않고 오는 거랬는데 Cause If Will 와 엄마 러나가 될 수 있어 없다 없다 오케이 좋다 응 나 녹얹따 녹였다 녹음이 아니고 이 로나 녹화했다 응 아이고 엄마 녹화 해줘 어쩌나 오우 음. 미술이 잘하네 나는 귀가 시작되는데 큰 무기는 안 물어 나는 아빠 사진을 해놓고 그래 하나 둘 셋 네? 추워 많이 먹었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잘 먹으세요 이제 뵙게요 건강해요 사는 언제지 하나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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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